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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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기입니다. 들리시는 가슴이에요. nieve는 고기를 내려서 내 입에 매우 잘 먹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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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밥을 먹고 싶었는데 뱀갈비에 담아먹을 때는 뱀갈비에 담아먹기 그 뱀갈비에 담아먹는게 너무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 뱀갈비에 담아먹을 때 너무 맛있어 이번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